안녕 우와 사이좋은 장수말벌 멋지다 깨미깨미 짠 어때? 장수말벌 구경 잘했지? 응 장수말벌 몸도 크고 집도 크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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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다른 조그만 볼들은 장수말벌을 무서워해 어? 왜? 장수말벌이 다른 볼들을 괴롭히거든 깨미 한번 보여줄까? 우와 좋아 좋아 깨미깨미 이북성으로 가 장수말벌이 그렇게 무서워? 물놀이지 내 힘을 한번 보여줄까? 어이 쌍삐벌 빅크야 아니 아니 왜 왜 왜 아니 여긴 우리 집이 있는데 아니 빅크라면 빅크지 말이바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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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잡아먹는다 우와 장수말벌 무섭다 우와 장수말벌이 나타났다 비상 비상 헐고 말벌 집에 장수말벌이 나타냈어 너희들이 아무리 힘 써봤자 우리 장수말벌은 못 당하지 자 그럼 공격해시 아야 아야 안돼 안돼 여긴 우리 집이라고 자 말부지 않겠다 살려주세요 헐고 말벌도 힘이 세지만 장수말벌은 더 힘이 세 결국 장수말벌이 이긴다고 헐고 말벌 집엔 맛있는 게 많구나 어디 해벌레 좀 먹어볼까 맛있다 맛있어 친구야 나눠 먹자 너도 먹어 해벌레들 불쌍해 장수말벌은 다른 곤충들보다도 힘이 세 비키시지 맛있는 건 이 장수말벌님이 먹어야지 흠 조그만 개 왜 이렇게 먹는 걸 밝혀 저리 비켜 이 사슴벌레가 먹어주지 감히 장수말벌을 뭘로 보고 저리 가 저리 가 하란 말이야 조그만 개 나 몰라 엄마 고충들 괴롭히는 장수말벌 너무해 뭐라고 그럼 다음 공격상대는 깨미 너다 살려줘 어서와 깨미 장수말벌 정말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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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난 힘센 장수말벌이 멋진걸 어? 맞나 봐 우와 깨미 카드다 어디? 와 깨미랑 장수말벌이네 어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깨미 카드 여기다 붙여야지 깨미 카드 여기다 붙여야지 무섭지만 멋진 장수말벌 무섭지만 멋진 장수말벌 여기다 붙여야지 집중 pharmaceutical